나는 고3 때 어? 도랑이가 엄마! 고.. 고추다! 고추다! 얘 이상한 짓해! 엄마! 엄마! 왜? 빨리 와봐! 얘가 내 고추 만졌어! 고추를 말라 대죽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이러고 있어라 나중에 지가 만지더라! 내가 만지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 나도 이상한 손 자르고 싶어! 엄마 이거 해봐! 손 씻고 와! 응! 손 씻고 올게! 너네 말도 잘 짜요! 눈 진짜 잘 어울리지! 눈 진짜 잘 어울리지! 흐흐흐흐